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던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이 앞으로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잡을 때까지 고금리 정책을 지속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놓은 거죠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은 완전히 그냥 특히 미국의 주식시장에서 기술주들은 엄청나게 타격을 받았죠 미국의 기술주 중에서도 아주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엔비디아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사라든지 이런 데 주식들이 많이 떨어졌죠 특히 엔비디아는 8% 이상 떨어졌을 겁니다 참 곡소리가 나겠구나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또 우리는 자본유출 같은 것을 또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금리를 올려야 되니까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 문제 잠시 떠나서 머리를 식혀간다는 생각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의장은 앞으로 고통이 있어도 묵과를 확실히 잡을 때까지 금리 인상을 계속하겠다 폭탄 선언인 거죠 미국의 잭슨홀 미팅 아마 여기가 와이오밍일 겁니다 미국의 와이오밍의 그런 국립공원 주변에 있는 그런 도시에서 열리는 잭슨홀 미팅에서 물가 통제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우리가 가진 수단을 강력하게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움직임에 힘을 대해준 것은 금리가 올라가는 속에서도 계속해서 실업수당 청구권이 2주 연속 감소하고 기업이익률은 상승하고 소비도 크게 위축되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가지고 인프레를 잡겠다 가계와 기업에 어느 정도 고통을 가져오겠지만 물가가 관리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계속 금리를 인상하겠다 금리 인상에 대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를 따라가지고 고금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속에서 빚을 많이 진 사람들이나 또 집값 같은 부분들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하는 거죠 파월 의장은 와이오밍주에서 열린 잭슨홀 미팅 연설에서 금리를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된다 금리 인상으로 투자, 지출, 고용을 늦추게 만드는 연준의 행보가 미국에 어느 정도 고통을 가져올 것이다 물가 상승제를 낮추려면 불행하게도 비용이 따르지만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실패하는 것은 더 큰 고통을 의미한다 물가 안정을 되찾으려면 당분간 제약적인 정책 스탠스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수단을 강력하게 사용하겠다 이 이야기가 기본적으로 시장에는 고금리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그런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미국에서는 애플이라든지 반도체 만드는 기업들이나 기술주들은 엄청나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오늘 난리법석이 난 거죠 투자자들은 오는 9월 연방공개 시장위원회에서 금리 인상폭에 대한 힌트를 얻기를 기대했지만 파월 의장은 데이터를 확인하고 판단하겠다고 적답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지금은 멈추거나 멈출 곳이 없다 역사는 성급한 완화 정책에 대한 경고를 보여줬다 연준은 지난 6월과 7월 두 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 인상을 이자율을 올렸고 오는 9일에 또다시 자이언트 스텝을 선택하거나 적어도 빅스텝 0.5%포인트 이상을 밟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몇 퍼센트 올리겠다는 이야기 안 했지만 최소한 0.5%에서 0.75%포인트 정도 금리를 올릴 것이다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다 이날 파월 의장의 발언은 예상보다 훨씬 매파적 강력한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서 긴축적 통화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줬기 때문에 파월 의장의 연설 직후에 미국의 주가 지수인 다우 평균은 1%포인트 나스닥 지수는 1.2%포인트 각각 전날보다 하락했다 향후 물가가 안정되면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는 신호를 파월 의장이 보낼 수도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어긋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참 금리 정책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앞으로 이제 고금리라는 것이 상당 기간 동안 거의 고차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 초미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미국의 연준 의장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 네 한국의 연준 의장은 1.2%포인트 1.2%포인트